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을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네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미래와 비만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네 염려 말고 두려워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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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저의 빛을 쉬며 경진자의 빛을 쉬며 경진자의 빛을 쉬며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미만을 주시니 残신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